할 말이 있다고? 근데 꼭 이런데에서 할 얘기니? 너랑 술 한잔하면서 한 번은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술은 무슨... 할 얘기 있다며 먼저 해 사과하려고 원주 너가 나한테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 못한 것도 사과할게 초희야 사과라는 건 말이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인정한 다음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냈다 사과 있다 받아라 그런 거 아니야? 이게 사과 아니?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럼 얘기해줘 내가 잘못한 게 뭐였는지 그래 좋아 오늘 한 번 제대로 말아보자 서초희 어? 어 그래 나 솔직히 너랑 지내진 친해지고 싶었다? 근데 너는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 너는 인싸 나는 아싸 그랬었어? 그때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 그때 내가 얼마나 잠심이 상했는데 그리고 너네 집 반찬 진짜 맛있어서 내가 너네 집에 반찬도 막 사러 가고 그랬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지? 지금이라도 잘 지내면 되지 우리 엄마 가게 반찬도 사러 오고 됐어 그때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싫거든? 그럼? 그럼? 그럼요?